현실이다! 현실이다! 딕 측정기 이걸 넘으시면 딕 이상이고 이걸 못 넘으면 딕입니다 아시겠죠? 약간 딱 그정도 느낌이긴 한데 딕 측정기 발명자 바퀴벌레가 하루에 두세판씩 해줘야 개구리 스프라이트지? 다행이다 뭔 마지개구리가 나와 스프라이트도 한턴만 넘기면 될거에요 근데 그 한턴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솔직한 감상상 한턴만 넘기면 돼 그 한턴이 넘기기 뒤지기 힘들어서 문제지만 이게 진짜 아닌 말고였다고 캐시 까지 캐시 심지어 손에있네 개신 에클레시아 야 둘다 룰특 써네 야 둘다 룰특 써요잉 캐시 올라갈거고 올라갑니다 일단 까지 모르겠는데 바로 튀어나올라나 바로 튀어나오면은 나도 지금 써야되는데 지금 아 아크 어쩌고 있으면 내가 안되거든 나도 아크 나도 아크델클레어를 쓰는데 왜 말을 이따위로 해 아크델클레어한테 미애하는게 근데 마법 많은거 먼저 꺼내는게 맞긴해요 아니면 딱히 묘지에서 꺼낼게 없긴해 꺼낼게 없어요 묘지에서 여기서 일단 펜딜이가 속아서는 해야되요 어 지금 펜딜이가 속아서는 해야되 어차피 너 저거 할거잖아 난 끝 파괴하는쪽으로 선택했구요 라스 카드 두장먹자 쟁식이지 뭐있냐? 아 있으면 안되는데 아 일단 일단 아이피 마스카라이나 있으니까 뭐 일단 체인은 걸릴거에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요 하나 오 우라라다 또 릴리스지 아크델클레어로 띠옹 낙융이 여기서 나오네 막에 펜딜이를 자 일단은 우리 에클레스야 에클레스야 안막으면은 안모르겠네 일단 막을거 같긴 한데 상대방도 고민에 빠졌어요 안막네? 이걸 안막아? 애매하네요 이거 지금 쓰기에는 막을거고 다음 턴 봐야겠네요 꼬라지가 지금 낙인융합도 여기에 막히거든요 이거 지금 그러면은 아니다 아니다 아이피 마스카라이나 지금 적어야되잖아 막이야? 막으면은 일단은 태아도 효과가 생기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유니콘 합체하니? 음 견실이며 음? 이거 맨발이야 그거 꺼내는다고? 아니 진짜야? 그걸 꺼내 준다고? 미러미러미러제이브 내가 다 터널의 지금 상태가 아니야 이야 레드가 있네 괜찮아요 일단 목적은 달성했어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했어 얜 환용족이야 인사해 인사해 이 친구는 환용족이라고 해 이제 써줍시다 일단 아니 대상 대상이잖아 이건 대상이던데 비대상이야 지정 2장 대상 파기 아 마스카레이나 맞다 그런게 있었죠 하하하하 상대가 떠났습니다 야후 추후 추후 하나도 갑자기 어묵